기재부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예산의 뒤쪽에 앉아 있습니다. 예산의 어떤 성역과 특혜는 없어야겠죠? 네, 기재부 2차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공무수행은 다 동등하게 각자의 역할과 위상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재부가 가장 중요하고 환경부는 안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이번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입니까? 네, 17년부터 22년까지 국가 채무가 416조가 는 거를 맞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겠죠? 네, 그런 내용도. 그때도 차관님은 기재부에 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 위법한 행위를 하신 거고 다 무능한 기재부였던 거네요? 2020년... 지난 정권의 책임이라고 하면 물론 국정운영의 대통령의 통수권도 있겠지만 경제관료들이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재부 관료들을 호통치셨어야지 또 경로 잘하시잖아요. 경로하셨어야지 왜 전 정권 탐만하고 기재부는 가만히 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재정당국에서도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모르시더라도 김성현 대통령께서 공부 안 하시더라도 그런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 기재부에서 이런 설명을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세수결손이나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감액 등의 여러 영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검찰의 특활비를 포함해서 또 정보보안비 이번에 국정원에서 포함시키셨던데 다 포함하면 4.5% 정도 증가했어요. 정부 예산안 총지출 3.2%보다 더 증가한 수치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기재부는 검찰 특활비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다 봤는데 어떤 도대체 집행내역도 없고 심의도 없고 입증도 안 된 불투명한 예산인데 무슨 근거로 증액을 지켜주신 거세요? 답변하십시오.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사나 범죄정보 그리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서 크게 조금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약과 보이스피싱의 얼만큼 몇 퍼센트 쓰시는지 기재부 차원께서 안다는 얘기세요? 검찰이 그러면 특활비나 특경비 다 보고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 특활비의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지침에 따라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도대체 증액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가급적이면 저희 법사위에서도 업무 추진비나 국내 여비, 출장비 등은 다 정부 원안대로 보존시켰습니다. 사실 집행내역 제출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심의 자체가 어려웠는데 특활비와 특경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업출비와 비슷하게 제출하지 않았지만 몇 차례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 2차에 걸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얘기했는데도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증액해주셨는지 정말 궁금해서 기재부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검찰 특활비는 지난 15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효율화를 해왔습니다. 18년도에는 180억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94억에서 계속 80억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온 상황입니다. 감액을 해온 추세이긴 했지만 특활비는 감액이지만 결국 특경비로 이전에서 계속 전체적인 총량을 증액해왔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감사원도 22년까지 1억 원 정도 쓰던 택시비를 4억 5천이나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협의 출장비에서 1억 1천만 원 전용시켜서 5억 6천이나 썼어요. 그 출발지도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계신다는 걸 잘 명확히 아시면서 도대체 감사원은 도대체 출퇴근을 왜 오후 2시에, 4시에 자기 집도 아니고 감사원 직장 업무 소재지도 아니고 도대체 노래방이나 마사지샵이 찍히는 그런 상태에서 4억 5천이나 예산을 배정해줍니까? 22년까지 감사원은 1억 정도 썼었는데 왜 증액이 4배나 된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감사원 업무가 택시를 타고자야 되는 정도로 많이 증가했나요? 감사원 특활비를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특정 비목을 말씀하시는... 감사원의 택시, 업무용 택시비 말씀드렸습니다. 4억 5천 편성되어 있는... 업무용 택시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체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업무용 택시비 결산은 보고받으셨어요? 기재부에? 제출했던가요? 아니요. 업무용 택시비 사용이라는 게 아마 전체적으로 수용비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까지 저희가 뽑아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단 한 푼도 국민의 세금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건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재부에서 각 부처, 또 감사원의 독립기관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결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